섬뎃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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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정사 1주문에서부터 상어사까지 10km, 10km 20년대 말,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들과 불교신도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선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사람들이 서랍된 conj 있거든요 가거의 문화를 만나고 오대천을 푸는 아론들이 습툰이를 지나는지 다양한 동식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팔가구청석탑 팔가구청석탑은 월정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신앙의 중심인 성보물이다. 마치 물을 바닥에 담아야 한다. 약속에 물을 물고기 물에 담아야 한다. 나는 이곳을 가를 수 있는 곳에다. 나는 이곳에서 물을 다닐 수 있는 곳에다. 이곳은 유명한 곳에다. 이곳에서 중심인 성보물이 매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